그 여자는 웃으면 울고 있어요. 얼마나, 얼마나. 누구야? 왜 동안 가? 너, 너. 누군데요? 나는 못 가. 왜? 나는 못 가. 너 빠른 거 아는데. 왜? 왜 못 가? 나는 못 가. 같이 가자. 왜? 떨려. 형이 형을 불러봐. 지원 씨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왔네. 진짜 오랜만이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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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랜만에 본다. 너무 오랜만에 본다. 그러게. 내가 여길 오다니. 그러게. 어쩌다가 여기까지. 그러게. 모르겠어요. 아이고. 아침에 찍을까. 네. 야! 막 이러는데. 도민이 형. 어? 불러줘. 지원이 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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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이렇게. 아니 이들 왜 이러고 있어. 아싸. 대려고 그러는 거야. 진짜. 나 시원인 거. 어? 유시원인 거? 시원 이러라. 한 명씩. 하늘아 왜. 둘 다 처음 보는 거잖아. 어. 서툰거. 서툰거. 같이 가. 같이 가. 힘들어. 아. 끝. 아주 더웠잖아. 저 죄송한데요. 소 뚜껑 좀 닫아주세요. 어이. 그. 맞죠? 맞죠? 하지원 씨 맞죠? 하지원 씨? 지원 이러라. 하지원 이러라. 지원 씨 맞죠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원 누나. 하하 지금. 하하 지금. 지원 누나가 아니야. 하하. 아. 어유. 여기까지 싸우게. 아 지원 누나가 아니예요, 죄송합니다. 아. 야 진짜. 뿜인 거예요? 예. 누추한데 쭉쭈러오세요. 하하. 자 그럼 침묵 대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밸런스 게임이고요. 마음이 엇갈리면 다른 친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. 하하. 친구가 하면 안 돼요? 우리가 여기 그거냐? 좀 쉬실 것 같은데? 누라를 계속 찾더라고 누라를 하지도록 누라더라고요, 저거 다 누라들이잖아 온다, 빨리 하자 조문이 형 형부터 하겠습니다 이야,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,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치킨은? 프라이드 대 양념 하나, 둘, 셋! 바로바로바로?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? 하나, 둘, 셋! 양념! 반갑다, 친구야 미안하다, 친구 뭔가 양념 좋아하실 것 같아 원래 양념 안 찍어두세요? 다 그냥 생 시켜만 먹어? 앞으로 아무것도 찍지 마세요? 잘가 와, 이거 너무 힘들겠다 양념도 좋아해요 그럼 그 후라이드는 안 찍어두세요? 아, 그냥 생으로? 나도 떨어질 바 했네? 하하하하하 양념 찍다가 걸리면 다행이야 어색했어 나 누나들이랑 어색해 다시 한 번 did Начи 그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